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26세를 선택하시고 필드명은 함수를 사용하는 거라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A27세를 클릭하시고요.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고, 뭐뭐 이거네요.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번째 조건이 있는 환자 구분에 가서 G3세를 선택하시고요. 그 데이터가 건강보험이고 라고 비교합니다. 첫번째 조건, 심표. 두번째 진료일자가요.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거나 또는 조제일자가 일일 많은 행만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일자와 조제일자의 차이값을 좀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함수가 DAYZ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AYZ라는 함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Z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끝에 있는 날짜. 그러면 진료가 먼저일까요? 조제가 먼저일까요? 진료가 먼저이죠. 그리고 조제가 나중이고요. 병원 가서 진료한 다음에 약을 조제하는 거니까. 그럼 끝날짜는 조제일자가 있는 B3을 선택하고 심표.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터는 병원 가서 진료한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했어요. 그 값이 같거나 또는 조제일자가 1일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했는데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1보다 작거나 또는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추출해 오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밀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화면에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목록 범위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아까 작성하셨던 조건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A3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건강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진료일자와 조제일자가 같은가 같은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추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같지 않은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시면요. 하루 차이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일자가 1일 많은 행만을 표시하시오라고 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A3부터요. L2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교부 번호의 세 번째 숫자가 1이고, 뭐뭐 이고는 하시고요. AND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 교부 번호의 세 번째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MID 함수가 필요하고 가로 열고 교부 번호가 있는 C3을 선택하되 C열이 있지만 행위 위치는 달라지죠. F4, F4 눌러서 달라 C3으로 바꿔주신 다음 심표, 우리가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세 번째에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십니다. 1과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심표, 총 투약일수가 총 투약일수가 있는 K3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요. 우리는 이 데이터가 3일 이상이냐?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크거나 같다 3일하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탭을 누르셔서 문제에 보니까 글꼴 스타일이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글꼴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네, 그래서 조건이 잠깐 확인해 보시면 우리 교부 번호에 가서 세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한 것이 1과 비교하실 때 문자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미드함수를 추출한 이름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3과 같네요. 가로도 안 닫았네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엔드함수 가로 열고 닫고 미드함수 조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 표시가 된 거는요.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 번호에 세 번째 숫자가 1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그 데이터 쭉 따라가서 총 투약일수가 3일 이상인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네,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 맞게 지정되셨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음, 첫 번째 A2부터 갈까요? 아니, A2부터 L24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한번 해주시고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각각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총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라고 우선 글자 총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페이지 중 한 칸 띄우신 다음에 페이지 번호 한 칸 띄워서 페이지 텍스트는 직접 입력하시고요. 3과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전체 페이지 수 삽입과 그 다음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페이지 수 삽입 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지열의 환자 구분부터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삽입하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 성명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시트 탭에 가서요. 시트 탭에 성명은요. 반복할 행이 아니라 열이네요. 반복할 열을 선택하고 성명만, D열만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열머리글 D를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앞에서는 반복할 행을 많이 작업하셨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반복할 열의 D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열에 대해서는 환자 구분부터 페이지, 그러니까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나눠준다면 지열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페이지를 나누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G2세를 선택하시고요.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신다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누르셨을 때요. 정 2페이지 중에 1페이지라고 나오고요. 지열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열부터 다음 페이지 갔는데 성명을 반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명은 또 첫 번째 페이지도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반복해서 성명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주민번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번호는 표 1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를 계산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6자리를 계산하고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는 옆에 성별이 남이면 1, 여이면 2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별표 6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단 출생연도가 2000년 이상일 경우는 성별이 남이면 3, 여이면 4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은 if와 텍스트와 이열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f3에 갖다 놔보시고 텍스트 함수는 형식을 지정하는 거겠죠. if는 2000년 이상입니까라는 조건을 지정하실 거고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t, e, x, t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서 한 칸 두 칸 가면 생년월일이 있어요. 이거를 연월일 형식을 그냥 주민번호 6자리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큰 따옴표 묶어서요. y, y, m, m, d, d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다가 주민등록, 번호, 앞에 6자리 빼기, 하이픈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가로까지 한 번만 닫아 볼게요. 그러면 생년월일을 가져와서요. 생년월일을 가져와서 08년 11월 29일이니까 6자리로 연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성별을 남이면 1, 여이면 2라고 표현할 건데 단 2000년생 이후에 대해서는 남자가 3이고 여자가 4입니다. 그 성별을 표시하는 작업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라는 n% 연산자 쓰실 거고요. 그 다음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클릭을 할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2, 3에 있는 값이요.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이다면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를 표시하는데 1이나 3이 되겠죠. 1 또는 3이 되는데 1 또는 3에 대한 기준은 2000년의 기준이 되는 거죠. 2000년이 넘으면 3이 되고 2000년이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러면 if 만약에요. 만약에 다시 한번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남자인데요. 남자인데 조건이 이열 함수를 이용하셔서 생년월일에 가가지고요. 연도를 추출해요.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열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2000이라는 값은 숫자에요. 날짜도 숫자 서식이잖아요.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2000보다 크면 남자를 3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로 닫으시면 여기는 2000년생에 대해서는 성별을 3이라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1이라고 하겠다. 신표. 첫 번째 if에서 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자이면 3 또는 1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겠죠? 여자 중에서도 2000년생 이후에 대해서는 4라고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2라고 해야 되잖아요. if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if 또 이열 함수가 필요하네요. 생년월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4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2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if 괄호 닫아주시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으시는데 남자 여자에 대한 if도 괄호 닫으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 눌러보시면 이제 성별까지는 표시가 됐어요. 성별에 따라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값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엔퍼센트 연산자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주민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는 작업을 if와 텍스트, 그 다음에 이열 함수를 이용하고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민번호를 표시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표 1의 총 투약일수와 그 다음 일일 투여 횟수와 아래쪽에 표 4를 이용해서요. K3부터 K24 영역에다가 약품 부담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텍스트이다면 여기에 입력된 텍스트가 여기 100원, 500원, 1000원, 1600원 이거는 숫자가 아니네요. 이게 확인해 보시니까 문자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이다면 그대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제비 총액에다가 5% 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12%, 17%, 20%라고 숫자로 입력되어 있어요. 이거를 곱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작업부터 VLOOKUP부터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If Errors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은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총 투약일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일일 투여 횟수에 대해서 여기 앞에 숫자가 있죠. 해당된 1인지 2인지 3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구하실 거고요. 그럼 커서를 K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에 VLOOKUP 함수부터 쓰겠습니다. 총 투약일수를 가지고 신표, 우리는 아래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신표 VLOOKUP은 첫 번째 찾을 값, 두 번째는 참조하는 표, 세 번째는 몇 번째 열, 몇 번째 열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다라고 했죠. 매치 입력하되 바로 일일 투여 횟수가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로 하나, 둘 가서 I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신표, I3셀의 값을 아래쪽에 1에 2에 3에 해당된 값을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매치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이렇게 숫자가 1, 2, 3 오름차순이 되어 있네요. 보다 작음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이라면 첫 번째 값을 1이라고 구해지는데 우리는 VLOOKUP에서 첫 번째 열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찾을 수 있도록 뭐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 1을 해주셔야만 1해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VLOOKUP에 대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첫 번째 3일에 3에 1,200원 맞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조금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구해지네요. 3일에 3에는 구해졌고요. 2일에 3에 해서 700원 구해졌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0원 0원 나와 있는 거는요. 보니까 다 5일 이상의 데이터는요. 5일 이상은 퍼센트니까 숫자인데 사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셀 서식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일반을 선택했을 때 0.2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가 구해졌지만 셀 서식에 의해서 그냥 0처럼 0원이라고만 표시가 된 겁니다. 이제 일단은 찾아오는 작업은 하셨어요. 그 다음 부담금이 텍스트면 이렇게 그냥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0원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약재비에다가 곱해서 부담금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에러를 내야 돼요. 지금 사실 에러가 안 났어요. 그럼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요. 에러를 표현해 본다면 문자라는 전제가 아니라 무조건 약재비 총액에다가 아래서 찾아온 부담금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약재비를 곱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쭉쭉쭉 내려보시면 아까는 잘 표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에러가 표시가 되겠죠. 이 식을 이용해서요. 실행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취소 다시 커서를 앞에다 갖다 놓고요. if error 지금 구한 값에다가요. 바로 왼쪽에 있는 약재비 총액을 곱하면 텍스트에 대해서는 아까 밸류 오류가 났거든요. 그렇게 오류가 날 경우에는요. 그냥 찾아온 거 그대로 표시하고요. 텍스트 그대로 표시하겠다. VLOOKUP 전부 다 범위 정해서 곱하기만 빼시고 컨트롤 V 그 다음 심표 그렇지 않다면요. 에러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 받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열심히 딴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쭉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좀 궁금할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실행 취소를 해볼게요. 곱하기 에러가 났어요. 났을 때 여기서 함수를 수정하면 안될까요? 물론 수정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미리 적용된 1200원 이런 텍스트가 서식 때문에 제가 문제 파일에 적용된 서식을 건들지 않으려고 실행 취소를 눌러서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세이프 에러 만약에 값을 구한 값을 곱해서 표시하고 싶은데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된다면 그대로 추출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부분을 잠시 확인해 볼게요. 미리 적용된 서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의 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의 모듈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본인 부담금 입력받는 값은 환자 구분 그 다음에 약제비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환자 구분과 약제비 총액을 인수로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본인 부담금은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이 15,000 이상이면서 어? 이프 만약에요 약제비 총액이 15,000 이상이면서 크거나 같다 15,000 입력하시고요. 그러면서 and 환자 구분이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된 약제비 총액에서 30%를 할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에서 약제비 총액의 30%를 0.3을 곱한 값을 빼서 할인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서 LCIF 작성할 건데요. 컨트롤 C 눌러서 좀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아니면 직접 그냥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LCIF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서 약제비 총액의 건강보험이면 조건이 하나네요. 약제비 총액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요. 처음에는 약제비 총액과 건강보험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서식을 지정하고 나머지들 중에서는 이제 조건을 좀 더 간단하게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약제비 총액의 10%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1로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약제비 총액이 만원 이상이면 이제 건강보험을 뺀 약제비 총액에 대해서만 조건을 지정하는 거니까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다시 LCIF라고 좀 수정하겠습니다. 약제비 총액이 만원 이상이면 만원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지우신 다음에 된 그렇다면 5%를 할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는 0.05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약제비 총액을 그대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else 입력하시고요. 약제비 총액을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 L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눌러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신 다음 본인 부담금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환자 구분에 가서 G3 그 다음 약제비 총액에 가서 J3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 환자 구분과 그 다음 약제비 총액을 비교해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에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아래쪽에 P28셀을 클릭하셔서요. 환자 분류별 진료 건수만큼 별표를 표시한다.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거니까 리피트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 몇 번 반복할 건지는 카운트와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P28셀을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반복하겠다. 리피트 입력하시고 텍스트는 문자 처리하신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별표 검정색 별표 큰다운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몇 번 몇 번은 카운트와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IF 조건이 한자 구분에 가서 조건을 찾으셔야 되고요. 한자 구분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 바로 왼쪽에 A28셀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1 조건에 만족함 1 해서 1만큼 카운트를 통해서 몇 건이다라고 셀 수 있게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가로 색깔이 검정색이 됐을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니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조제 일자와 한자 구분과 약재비 총액을 이용해서요. G28부터 I32 영역에다가요. 약재비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는 하시고요. 썸이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월이 1월입니까 2월입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먼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조제 월이니까 조제 일자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되겠죠.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여기에 월을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F28 셀과 같습니까 F28 F29 F 비교하셔야 되죠.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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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F10을 고정시켜 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 여신 다음에 구분해 갑니다. G3부터 G24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일반이 입력된 G27 셀과 같습니까? G27 H27 I27 F4 F4 눌러서 27 행을 고정시켜야 되겠구나. 가로 가로 조건은 조건은 끝났고 가져올 데이터는 약재비 총액입니다.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 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 에 대한 가로 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문제에 주어진 함수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전처럼 if 없이도 사실 구할 수 있어서 if 좀 생략하고 작성할 뻔했는데 함수에 if 가 나와있다 그러면 심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if 가 없다면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을 가져다가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피버 테이블 작성된 그림을 봤더니 상품명은 필터고요. 판매 분기가 데이터 영역입니다. 데이터 영역이 있는 B4를 선택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거는 가져온 데이터가 액세스 파일인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액세스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안쪽에 주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상품명이 필요하네요. 판매 분기가 필요하네요. 주문량 판매량 4개 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정렬 순서도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B4셀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상품명을 선택하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판매 분기는 행에다 갖다 놓으시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다가는요. 첫 번째 주문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레이아웃과 위치는 잘 지정하셨고요.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재고율 계산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피버 테이블 도구에 분석에 가시면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필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름을 재고율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재고율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에 대한 수식은요. 첫 번째 가로 열고 주문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클릭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매량 더블클릭 가로 닫고 슬래시 나누기 판매량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한번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합계 재고율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고 필드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서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4에서 더블클릭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은 백분율를 선택하라 했으니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량 필드는 필드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숫자 뒤에 박스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천단위 구분기호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요. 주문량 합계 주문량 필드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뒤에다가 박스를 표시하는데 만약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있다면 샵커마 샵샵 영 샵커마 샵샵 샵 하고 박스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천단위 구분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박스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판매분기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딱 연단위 월단위 그런 그룹이 아니어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을 보시고 범위를 지정해서 그룹을 작성합니다. B5부터 B12까지가 첫번째 범위 마우스 오른쪽 그룹 지정하시고요. 두번째 아까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그룹 클릭하시면 그룹 1과 그룹 2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룹 1과 그룹 2에다가는 직접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 2에 와서도 텍스트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글자가 다 안보이시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룹 작성하셨고 수정하셨고요.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클릭하셔서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모든 선택 취소를 클릭하시고요. 진료 일자와 그 다음 조제 일자를 선택합니다. 진료 일자와 조제 일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9개의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K3부터 K15 정확하게 삭제가 됐다는 문제 나와있는 범위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K3부터 K15에 대해서는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상위 하위 규칙이 있고요. 평균 미만에 대해서 평균 미만을 선택합니다. 미만에 대해서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빨강 채우기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K2셀에서요.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평균 입원비 총액과 평균 보험 적용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네요. 그럼 차트에서 그냥 하나를 적용 비유 어떤 거 상관 없으실 것 같고요. 하나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쭉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가시면 콤보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평균 병원비 총액에 대해서는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고 그 다음 평균 보험 적용 금액도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보조축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셔야만 막대가 좀 올라오겠네요. 두개의 문제서 두개의 계열에 대해서는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보조축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과 각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한번 클릭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밑에도 있네요. 이번일이 있으니까 기본 가로 그 다음에 기본 세로도 있고요. 그 다음 보조 세로도 있습니다.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첫번째 차트 제목부터 입력할까요? 선택하시고 상반기 평균 2번 비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X축에 대해서는 이번일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Y축에 대해죠. 그 다음 보조 Y축에 대해서는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X축 가로축에 대해서는요. 문제에서 이번일이라고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월 그 다음 축제목에서 Y축에 대해서는 새로 쓰기 하기 위해서 축제목 서식 클릭하시고요.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바꾸시고요.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꾸십니다. 다음은 세로 값축과 보조 세로 값축에 대해서 단위값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50이네요. 그러면 축옵션에 가셔서 축옵션에 최소값은 0 최대값이 문제의 그림을 보니까 50이고요. 눈금의 간격이 주단위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다음에 10 2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조 값축을 선택하시고 0부터 시작해서 지금 8000으로 되어 있나요? 8000으로 되어 있고요. 주단위가 0 다음에 2000이네요. 주단위가 2000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내 위치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법내에 가셔서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체육이미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스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작업이 되셨고요. 다음은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첫번째 숫자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D6부터 E26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120 이상 이면 파랑색 항상 사용자 지정 서식 에선 색깔이 먼저 입니다. 파랑을 먼저 쓰시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120 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냥 숫자 서식 0 을 쓰라 그랬고요. 세미콜론 두번째 셀값이 60 미만 이면 빨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강 입력하시고 다음 조건이 60 미만 작다 60 이라고 넣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서식 0 넣으시고요. 세미콜론 나머지는 그냥 숫자 서식 이니까 검정색 기본 디폴트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누르셔서 범위 정한 데이터의 색깔과 조건에 만족한 부분에만 서식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단축 클릭하셔서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숫자 서식을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숫자 텍스트를 문제에서 숫자 서식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숫자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일반을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D6부터 E2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선택하고요. 위치가 D인데 주의하실 거면 클릭하지 마시고 살짝 띄우시고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크기 조절하면서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하신 다음에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일반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크기를 좀 조절하신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시고요. 모서리에서 알트키를 눌러서 살짝 조절하는 작업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한자 등록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한자 등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등록 폼을 보여겠습니다. .show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 폼의 환자 등록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좀 작게 할게요.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이니까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폼을 폼이 초기화되면 H6부터 H13 영역을 LST 의료 기관에다가 목록 상자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LST 의료 기관 의료 기관 에다가 데이터를 오타가 있었나봐요. 오타가 없으면 입력하고 점 누르면 나오는데 로소스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연결할 점 로소스 는 H6부터 H13 영역입니다.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일반 보험 건강보험 중에 건강보험이 선택될 수 있도록 OPT 건강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트루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의 초기화 작업 작성하셨고요. 2번이 데이터 입력이니까 3번이 좀 간단하잖아요. 그럼 종료 먼저 할게요. 개체에서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프로세저는 클릭이 맞고요. 클릭하면 HO셀에다가 HO셀에다가 의료기관이라고 입력합니다. 폼을 종료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UNLOAD M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을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에 입력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한다.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입력할 행위 위치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엑셀에 오셔서 기준을 B3셀로 잡으면 현재 연결된 행위 개수가 바로 위에 표 1까지 입력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행위 개수는 두 개고요. 위쪽과 아래쪽에서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도하기 2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I라는 변수는요. range 기준이 B3셀입니다.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행위 개수를 카운터 하면 2가 구해지는데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2를 했습니다. 다음 셀즈 우리 하나하나 엑셀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I, 2는 B열이 되겠죠. B열은 의료기관이에요. LST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 셀즈 I, 3, 4, 5까지 되겠죠. 환자명과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3, 4, 5를 쓰되 3번은 환자명이에요. 환자명은 TXT 환자명 그 다음 연락처는 마찬가지로 TXT 연락처라고 쓰시면 되고요. 환자 구분은 살짝 좀 다르네요. 폼에서 대시된 그림을 보니까 일반 보험 건강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입력되는 데이터가 달라요. 만약에 OPT 일반이 선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출입값이라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출입값이라면 된 우리는 다섯번째에다가 뭐라고 표시하실 거냐면 일반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좀 복사해서 쓸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입력할 거고요. else if 일반이 아니라 두번째가 보험이네요. 보험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보험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다시 복사하셔도 되고요. else라고 해서 else 3개 중에 2개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건강보험이라고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nd if 물론 else if에서 비교하셔도 되고요. 일반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면 건강보험입니다. 라고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문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과 그 다음에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하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요. 디자인 모드 끝내보시고요. 여기에 의료기관 목록상자에 추가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뭐냐면 내가 목록상자에서 첫번째 선택하면 값이 0이 표시가 되고 두번째 선택하면 1 세번째 선택하면 2 0부터 시작을 해요. 자표값을 다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의 위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0으로 넣으시면 돼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리스트 있는 값을 엑셀의 의료기관에 입력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행의 위치를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열의 위치는 0으로 첫번째 열이니까 0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잠시 돌아가서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속성을 사용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하기에서 i ro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LST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행의 위치 리스트 에 있는 인덱스 번호를 i row라는 변수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리스트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행과 열 자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행은 i row라는 값에서 기억하는 값 열은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의 열 첫번째 열을 0의 값 라고 우리는 지정합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하나 선택하시고 홍길동 010 000 0000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일반입니다.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오류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메디모아우 잘 들어갔고요. 진연합 강호동 보험 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등록하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종료 버튼 누르시면 의료 기간 의료